D-20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캐스트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같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요양문 공부합시다. 수능 40번에 해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되게 어려운 학생들 되게 많죠. 근데 우리 수강생들 압니다. 이거 대입학과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건 거의 일치, 불일치와 동급의 문제다. 본문을 먼저 읽고 박스를 메꾸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로 변한다. 뭐였죠? 박스 자체가 주제문인데 단어 두 개만 고르면 되지 않냐. 박스 기준으로 요약을 해라. 자, 박스에 빈칸 기준 요약을 하면 물어보는 단어만 답하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소재 주장 결론, 대입학과 풀이 방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접근의 원리로 요양문을 한 네 문제 정도는 아, 맞다. 이렇게 푸는 거구나. 감을 확실하게 익히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주말에는 뭘 공부할까요? 주말에 회차별 모효사 풀어도 좋지만 작년, 재작년, 3년 전 이런 식으로 수능 해설강의 보기를 추천합니다. 해설강의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해석하고서 답 찾는 게 아니잖아요. 답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라. 자, 아마 우리 문제 접근의 원리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공부한 학생들 해설강의조차 똑같습니다. 기준을 갖고 푸는 거다. 인정하자. 우리 모르는 단어수가 튀어나올 것이며 모르는 문장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기준을 잡고 오답을 제거하면 답은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번 주에 요양문은 씹어먹으시고요. 자, 계속 저희가 공부하던 걸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좀 더 남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작년 수능 해설강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이 두 가지 똑같죠? 문제 접근의 원리에 들어가시면 저희 PDF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개짜리 워크북도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해설강의 그 다음에 수능 해설강의는 다 공짜란 말이에요. 아이디만 있으면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설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제별 일광 분량 자, 각각 우리 지금은 요양문이지만 자,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시가 주말 지나면 D-10 며칠로 줄어들죠?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20일이면 아직도 시간 많이 남은 거 맞습니다. Reが aumentada 교재해 보겠습니다. 기자 자, 해설강의 교재해 주시기 바래요. 첫 KBOB